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 지금 이준석 대표님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님한테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확인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세요? 네 말씀하세요 이 아마데우스 라이브 바 그 라이브 바의 술값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? 아마데우스요? 아마데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? 양주 먹고 좀 좋은 거 먹으면 한 100만 원 먹을 수 있을까요? 몇 병을 먹느냐는 따라서 3병 정도 먹어야 100만 원이죠? 2명이면 한 3병 먹을 수 있잖아요 3명 마시죠 2명이면 그게 싼 술이에요? 그럼 8월 15일에 2013년 8월 15일에 아마데우스에서 술 먹고 그다음에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13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? 아 130만 원이요? 충분히 쓰죠 네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이거 어쨌든 저랑 얘기하는 거 다른데 얘기는 일단 안 하시는 거 맞죠?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단 사실확에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가시게 되면 그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딱 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문 닫으시고 지금 예상 답안지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예상 답안지로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그냥 유성현이 왔을 때 아무래도 술 먹고 그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잔내가 있어요 마담이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내가 뺏어갖고 갖고 있다고 다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님이니까 변호사님이나 비밀 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CCTV든 뭐든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내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로자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김철호는 내가 지시한 사람이지 얘기하세요 네 지시한 사람이지 걔가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다니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? 네 갑니다 김세희는 뭐 아주 난리가 하나 썼고 김세희는 한 20번 넘게 전화 왔을 거야 전화 동안 한 번 하고서 그 뒤로부터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황에서 이 내용 믿고 이렇게 그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아이 그 얘기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누구냐 그 정무실장님이나 네 그 분들한테 딱 얘기하세요 네 나는 의리 지키니까 그쪽도 의리 지키라고 알겠습니다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검찰이 부르던 어딜 가든 내가 잘못될 일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그 이준석 대표 지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번호가 제 번호니까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나중에 뭐 사건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뭐 국민의당에서도 찾아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 윤석열 라인에서도 아 알겠습니다 별의별게 뭐 진짜 사람들이 아휴 내가 움직일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일단 먼저 유니어님이 당선돼서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어디에 왔어요 마포에서요 아 예 참고인 조사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네 반부패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뭐냐 네 그 7월 10일은 아예 만난 적 없다고 하시고 7월 10일이요 7월 11일 그거는 그 판결에서도 7월 10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7월 10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되잖아요 네네네 8월 15일은 그 사실관계에서 쓰신 것처럼 그냥 그 아마데우스 밥 먹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둘이가 얼마 먹었는데 양주 한 두세 병 먹은 것 같다 네네네 그리고 나는 그건 정확히 모르고 내가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는 리베라 호텔이 아니고 네 유성호텔 유성호텔 유성호텔에 바로 데려가서 내가 그때 그 내가 그냥 그거 바로 재웠다 네 그냥 이동은 그냥 바로 해서 아마데우스에서 바로 이동해서 바로 이동해서 거기 유성 리베라 호텔에 새벽 1시에 제가 네 넣어줬다고 하고 넣어줬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는 어느 정도 네? 숙박비 숙박비 숙박비는 그때 스위트였으니까 23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네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저기 저기 참고인은 내놓으라고 안 해요 저기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참고인은 안 그래요 그래요? 피의자면 몰라도 참고인은 그렇게 할 거 없으니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전환될 여지가 없죠 네 아니 근데 성 저기 그거를 공소시효 지나서 안 돼요 알선을 했다고 공소시효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고 만약에 겁 쫄면서 만약에 내놓으라고 한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럼 거부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러면은 아 내가 왜 넣어야 되냐고 나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시면 돼요 그쪽 지금 제가 마포서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지금 거기 반부패 거기에 지금 많이 쫄아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쫄아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나한테 언제쯤 시간 되냐고 하길래 3월 30일 정도의 시간 될 거 같다 그랬더니 3월 30일 아침 10시에 참고인 주사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잖아요 네 저도 뭐 저도 그 대표님하고 바로는 안 되는데 그쪽 일단은 얘기를 해놓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말씀하세요 네 아 그 내일 봐야 되잖아요 네네 뭐 어디서 보실래요 뭐 교대쪽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수원 변호사이긴 한데 아 그럼 수원 쪽으로 갈게요 아 오실 수 있겠어요 그 그냥 조용한 데서 뭐 일단은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하죠 뭐 예 수원으로 갈게요 광교 쪽에 그러면은 제가 그 그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 좋은 데는 좀 예약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오늘 양성이 나왔네요 네? 양성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미치겠네 그럼 그럼 그 경찰서에 본인이 좀 연락해서 네 제가 지금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제가 할게요 알았어요 밀어놓고 네 밀어놓으시고 그 꼭 그 꼭 저 보셔야 돼요 네? 조사 전에 꼭 보셔야 된다고 네 알겠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그 우리 피샤 우리 그니까 내일 연기하는 걸로는 했잖아요 네 아 그 다음에 다른 추가 조사 일정을 안 잡았다는 취지시죠? 네네 아 그거 뭐 따로 뭐 일단 다 나와야지 사람이 몸은 좀 어떠세요? 안 좋아요 뭐 그냥 경찰 조사 일정이 안 정해져도 네 일단은 그 격리 마치시면은 네 네 어차피 볼 거 한 번 더 보고 네 네 제가 그쪽 내부 사정을 지금 전해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네 일단 나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연락주세요 네네네 네